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세계 주식을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유독 펀드를 사고 파는 건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펀드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도입됐는데 달라진 점을 유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회원국 간 펀드 교차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5개국 사이에서 결성됐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나라를 여행 다니는 것처럼 회원국 사이의 펀드 등록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고 통일해 펀드의 수출입을 보다 쉽게 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금까지 A국가의 펀드를 B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현지에 펀드 등록과 판매를 지원하는 대리인을 섭외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 심사 작업 등을 진행하는 데 최대 4에서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으로 이 기간이 21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상품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시작은 증권형부터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해외 인프라라든지 또 이런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라인업, 선택의 대안들이 대폭적으로 넓혀질 수 있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자산운용사들 일부도 현재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 수요 감소와 경쟁 상품 등장 등으로 위축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펀드 시장과 운용업계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30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한 유럽과 선도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한 룩셈부르크의 예가 국내 금융시장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나온 펀드가 자동으로 다른 EU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운용사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특히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지난 2000년 8,750억 유로였던 펀드 설정 규모가 2020년 2월 현재 4조 7천억 유로까지 매년 10%씩 성장해 온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